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더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리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빌리포서 말씀을 보실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빌리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절 한절 빌리포서 말씀이 길진 않지만 이 한절 한절 굉장히 신중하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듣는 또 저희들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또 빌리포 교인들 입장에서도 이 한절 한절 말씀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모든 말씀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서 쓴 글이니까 유언처럼 쓴 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럼으로라고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 그럼으로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9절 10절 10절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참고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름으로 예수께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높임을 받을 수밖에 한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럼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럼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앞에 조금 설명했던 그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리포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이 겸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종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봤더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저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순모임에서도 이것 때문에 그 순회에서 많은 논쟁이 사실은 있었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사실 어떤 한 분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뭘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이루라고 하느냐 혹시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룬다라는 말을 사실은 좀 더 쉽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제목을 제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은요 완전할 때까지 계속 행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이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도 죄를 짓고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성화가 되어서 가라라는 그 표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게 성화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는 성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성화가 되기까지 전진해 가야 되는 노력해 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그냥 단어 그대로 구원을 이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래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시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리포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1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요 우리의 의지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셔서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잘해봐 라고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 네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사도바울은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울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내 의지로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삼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이거 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해야겠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냐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리뽀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너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합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찬스, 기회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찬스인데 우리는 그 기회와 찬스를 모른 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 14절 말씀인데요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면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사건으로 말리면 아마 4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여기가도 투덜 저기가도 원망 저기가도 불평 이것 때문에 사실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40년 만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원망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투덜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이 시비라는 것은요 논쟁하거나 의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또 시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구별해봐라 그러면 원망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은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인 것이고 시비는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시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이루어지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지 원망과 시비가 더 확대되어서 분열과 분쟁이 아마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한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주 토요일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두바월이 빌리뽀 교회의 많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 분열 또 갈라짐 왜 갈라지고 분열되는가 서로 원망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리뽀 교인들이여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그최된다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자라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졸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이 험합니다 이 길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면 흠없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흠이라는 것은 결점이나 비난을 들을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이 너희가 살아가야 또는 원망과 시비 없이 잘 살아가야 너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합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상태가 바로 이 순전한 상태다 흠이 없는 상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각오가 있으십니까 그냥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단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흠, 결점 가져서는 안 되고 순전해야 된다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것처럼 아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 영광을 받아주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왜 이렇게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6절 말씀해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저는 해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해야 이 세상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희망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나의 달름질이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의 날에 너희로 말리면 아마 내가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동체 지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신앙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또 함께하는 대로 잘 성장하고 잘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도망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개인적인 제 감정은 허탈함이에요 허탈함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희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제가 청년고동체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된다 그러면 성중호 목사 너가 정말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세워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정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또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쟤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구나 이거로 말미암아 허수고가 아니라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곤면하고 있는데요 기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라는 것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밑에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부는 의식이 있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재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마음을 대는 데 이루는 데 있어서 너희가 기꺼이 헌신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그쳐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며 무엇보다도 헌신의 그런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온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주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빌리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그쳐야 된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가운데 흠없이 살아가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우리 속과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영광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 일평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깨어서 말씀하니까 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가운데 함께 하실 때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시기와 원망이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냐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기회를 아멘하며 순정하며 폭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하고 흠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헌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들려드려오며 주미시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형의 교통 위의로 충만하심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벌이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